티에 오리지널 씬 인덴딘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다다닥루 이어서 갑니다 뭐 소리가 작아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정하도록 하죠 뭔가 약간 볼륨이 많이 줄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건드려 지금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볼륨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시 올라왔네 저번 시간에 조금 됐죠 간지 아 들어왔죠 내부로 많은 고생을 겪고 들어왔는데 진행을 하러 가겠습니다 한번 중간 점검 할까 캐릭터들? 양손은 3까지 되어있네? 개인적으로 보디빌딩과 의지력을 더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능력치는 됐어 열심히 좀 올려야겠어요 3밖에 안되네? 보디빌딩 의지력이 그렇게 무적이 아니었구나 장비로 상태상 면역을 좀 해놓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지? 살라면 중간만에 그 약간 이제 보정을 많이 받았나봐 빠른 진행 오늘 디비니티 할거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보겠습니다 각을 도적 데미지가 센데 그냥 활로 해도 될 것 같애? 어 병행을 해서 너 돈거지 이걸로 여기 가면 되네 그냥 딱 봐도 바닥에 뭐가 있는데 일단 나와 나 도끼 쓰고 있네요 아이템을 저번에 바꿨었죠 체력도 이제 2178 178 강력하구요 맵이 막혀있는데 리안데라 우리보다 앞서 들어오는 거울을 깨버린 것 같다 비밀통로가 있을 것이다 어디 숨겨져 있을까 비밀통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오오오오오 though I schon 도적은 좀 빌때가 많으니까 도적은 후공이 아니면 너무 약해 비밀 통로가 숨겨져있으니 가라고? 맵의 크기를 보면은 저쪽인 것 같죠? 어 얘인 것 같죠? 여기 뚫려있죠? 어디 보자 여기네 여기 여기여깄네 여기여깄네 한두 번 당했어야지 이번건 좀 쉽게 해놨네 전처럼 막 이상한데 숨겨놓진 않았네 뭐 여러개 또 눌러야된다거나 그딴 짓거리 해야되냐? 에이 설마 그렇지 출발 요즘 폴아웃 뽀가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마블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 안나오네요 어우야 자 감기 들었나? 가자 왜 전투태세로 가냐 너 혼자서 난 허가한적이 없는데 뭐 나 먹을거 없었죠? 갑니다 너 왜 들어갈라그러냐 어 그냥 들어가고 싶어서 넌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됐어 넌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됐어 넌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됐어 스타스톤을 더 찾아야된데 진짜? 와 진행 막아놨어 미쳤네 잠깐만 만약에 저 아직 하나 있긴 하거든요 스타스톤이? 이거 쓰면은 희한한 혀스톤이? 무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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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아 이거 이렇게 가진 말자 어 이건 좀 아까운 것 같다 왜냐면 스타스.. 스타스온 자체가 캐스트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는 캐스트가 많거든요 좀 제가 중간부터 좀 넘어서 왔는데 너무너무 내가 레벨이 충분한데 이렇게 해야된단 말야? 아 맞다 나한테 그게 있었지 야생의 목소리 야생의 목소리 깨져 일단은 적에 주는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서브를 많이 안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깨놓겠습니다 별개로 진행간 별개로 뭐야? 왜 어디갔어 이거? 야 뭐 어디갔냐 건들면 안되는 걷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 게임이 진짜 정신 차려 종류 아 외모가 향상된다고? 아 그래? 이거 그럼 아 이게 늘어나네 사용가능 점수가 대박이네 액션 포인트 이제 텐제 올라간다 야 와아아아 올라가네 액션 포인트 하자 좋아요 캐스트를 좀 보고 침묵에 그거 어디있어 교단 책 독성 구근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겠지 좀 음 별로 없다 얘는 어우야 벨란나의 주문 읽어봐 목소리를 가져간 녀석이 있었잖아 그 녀석의 책을 읽어야되는거지 폰티우스의 노트 시작하자마자 고생좀 할거 같은데 이거 제작법을 알아있다며 강부일치 강부일치 강부경비장 그냥 찾아보자 어 이거는 뒤져보기에는 내가 너무 띄엄띄엄했고 게임을 디비니티 야생의 목소리 디비니티 야생의 목소리 뭐야 없어 잠깐만요 어 이거 캐릭터들의 그런것도 있구나 죽음의 사원 안에 연금사 책상에 병에 담긴 목소리요 아 그래? 죽음의 사원 안에 있다고 죽음의 사원이 어디야 잠깐만요 죽음의 사원 일단 여기 바뀌겠지 뭐 그런 사원이고 여기는 일단 늪으로 가자 죽음의 사원이라고 내가 분명 깼을거야 기억이 나 깬거 같다는 기억이 나 아 죽음의 사원 여기네 가시투성의 대지로 가자 저기서 뭘 얻어서 그걸 결합하면 된대요 가자 어디라고? 저게 어디냐 이거는 이건 뭐냐? 여긴 어디냐? 아 여기 거기잖아 거기 거기잖아 아 잠깐만 근데 쟤 여기 어디지? 진짜 기억 안나는데 나? 일단 가봐 어 가보고 생각해 사원은 뭐 나중에 가도 되는거 아냐 여기로 빨리 간다 얘네 오우 게임이 멈췄는데? 게임이 멈췄는데? 아 했다 여긴 어디냐?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거기네 열 열 열렸던데네 여기로 오면 뭐해 뭐 어쩌라고 여기 숨겨져 있다는걸 알게 된거야? 그래 어쩌라는거지? 됐구요 이쪽이군요 빨리 가자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뭐야 저기 있었어? 내가 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 왜 저기 여기 있지? 내가 다 깨고 온거 아니었어? 어? 여우 세다 야 음 나름 버틀만 하지? 하나씩 보내면 되겠다 두대 세대 그렇게 때리는게 위험한데 에들 엠어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익 쟤부터 보내야 겟는데 그럼 headquarters 여기부터 보내야돼. 야! 척! 반피라고요? 일단은 이거 주자. 어 살라면 줘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주고 냉기까진 안될거 같고 어 전사 회복시켜주자 그냥 아 전사 회복이 안되네? 죽기 하나 얘만 처리하면 되지. 그냥 죽여야겠다. 뭐 어떻게 할게 없네. 신성모덕도 못쓰고 당장은 공격! 찍어! 그렇지. 넘기고 예쁘게 들어갈 각이죠? 넘겨 풀고 신성모덕 법사 하는게 너무 미미해졌는데? 킬 킬 줘 그리고 이제 폭풍 대기술 야 딱 예쁘게 잡힌다 이거 각이 아주 이쁘구만 아주 때려 열련발이 됨 눕힐 것도 없네 이정도면 돌리고 어 너 경로가 풀렸냐? 디스플일 당했어? 어 남기자 일단 일로 오시구요 음 죽이고 하나 야 야 그렇지 많이 준다 야 뭐야 얜 갑자기 왜 이래 데미시 바로 쪽 저쪽 더쪽 열차 멍in 할게 없어요 하 데미시 30 하 버티네 에 어 데미시 250 미친 게임 200 государ 어.. 강력하구만 전사 전설샤롱? 신비한 샤롱을 한 번도 못 먹어봤네? 일게임을 많이 했는데? 가자! 오늘 조짐이 좋다 보니까 될 날이야 여기서 지금 소리의 목소리가 있고 어 이거니? 소리나무가 있고 뭘 얻으면 된다는데 아마 이거겠지? 어 어떻게 얻느냐인데? 어떻게 얻어? 갈 데가 없잖아 뭐 어쩌라는 거야? 나무는 뭐냐? 풀 수 있는 거냐? 5만4천 가라 가라 저 녀석이 퀘스트를 깨줘야 되나봐 아마도 안쪽으로 저 녀석이 어디에 있냐? 그는 왜? 그녀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냐? 네 저 녀석이 어디에 있냐? 저 녀석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그녀의 뼈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핸드가 어디있지? 감이 안 오네드나? 이거를 해서 순간이동을 하는 건가봐 어... 이거를 눌러서 아... 그래? 그렇구나 알 것 같다 야 일로 와봐 음... 그럼... 답이 보였죠? 태도가 떨어지는구나 내 주인공 캐릭터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어... 여자를 죽이자 어... 스칼렛을 죽여서 부활 능력으로 순간이동을 시키자 시체를 맞는 다음에 위험해 스칼렛을 보내고 스칼렛을 보내고 저의 제외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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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죽음의 사원이구나 아 이런 데 있구나 처음 보는 데로 갔네 아 생방송 끊어졌네요 아 뭐야 야 그러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게 아니네 피라미드로 가야 되네 난 저쪽으로 가는 줄 알고 바로 옆으로 이동하는 줄 알고 갈라 그랬는데 아 죽음의 사원이 그런 느낌이었구나 지금까지 나온 거랑 약간 능력이 약간 이제 느낌이 다르죠? 주인공 죽이는 거 오래 걸리니까 빨리 얘를 죽이자 끊지마 아하 아살아살어었어 얘로 가야죠 이런 식이구나 이런 플레이를 기본으로 넣어놨네 야깁죠 이런 귀찮은 플레이가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어 극혐이죠 스칼렛 구하리아 때려줘 너무한 거 아님? 도착했습니다 이건 딱 봐도 있을 것 같다 무언가가 좋은 게 황단 구이칼은 됐어 별로 안 비싸보인다 야 뭐냐 이거는 양이야? 양 왜 이렇게 귀엽게 생김? 아 배고프다 난 항상 킬때마다 배고프다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사람이 또 이게 먹고 살아야지 어제 너무 일이 많았어 의도치 않게 휴방이랑 의미 없이 체력을 뺐어 드루이드 단전을 불러오는 중 드루이드 단전이라는 데로 들어가는데요 진행을 해서 여기서 진행을 해서 나오는 걸로 전년석을 고쳐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소리를 낼지 살짝 궁금하네요 여태까지 여행을 같이 오래 했기 때문에 전년석에 대해서 궁금해 불안한데 이거 이거 전두 진짜 재밌어 디비니티가 2는 한글화 나올 때까지 할 생각 없는데 재미있긴 하다 근데 이런 게임은 한글화 없이 하면은 나 못해 영알못이라서 인정하는 부분이죠? 인정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로 나와야 재미지 또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본다기보다는 보는 사람 자체가 없고 초등학생들이 봐요 가끔 근데 영어로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보는 사람 없는데 영어로 나와봐 뭐냐 이거 괜히 건드렸다 아 미친 쓰레기 게임이야 천천히 하자고 게임 야 건들면 안되게 생기긴 했어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불로우기가 있다 이 말이야 돈 날만한거 훔쳐가구요 훔쳐간다 잘 꼬셔가구요 피란비 내놔 옮겨주구요 나 뭐였지 그리고 티자야 어 구도 나쁘지 않죠? 어 뭐야 여기까지 와? 걔 오반데 야 헉 도망가자 런 이제 당연히 런 혹시 가능? 어 가능 너가 이제 스테이프를 쓰는구나 일단 메테오를 아껴쓰자 이게 닉이냐? 어 구분이 안돼 이게 닉이냐? 게임이 무슨 일단 전기 뿌리고요 요리 대포 좋다 야 잘 흥네 이상한 놈이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전기 걸렸으니까 못 드릴 것 같고 어 너부터 해치우자 아 니기 도움이 많이 된다 가장 값어치우자 가장 값어치 하는 것 같아 대령은 값어치를 해 유리 대포 빨로 한 번엔 안될 것 같고 다음 턴쯤이 되겠네 저것도 이제 불 질러서 다 터뜨려 버리구요 응 너는 이제 약간 대기해 너 멀리 도망갔다 내가 걔 쫄보다 얘네 둘 턴 아껴두고 너도 아껴 딱히 아낄 필요는 없지만 얘는 이렇게 그렇지 유성우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데 이거는 어 어 지안아 너무한거 아니냐 그건 오바잖아 어 아무리 해도 말이야 하 입구로 가있어 너무너무 독공 심하다 야 독공 좀 무시했다고 바로 시계 들어오네 아주 독한 놈들이네 이거 가 두 명만 걸면 충분해 독에 걸리는구나 저거리면은 독 때문에 죽겠는데 그냥 아 개호바죠 순간이동은 시켜줘야죠 쓰레기게임아 졸라 아프다 아 야 선 넘는다 도망가야돼 밥도 먹여야돼 뭐라 그래 좁은 골목에서 지옥을 보여주거 제대로 싸우는건 3명 4명이죠 그리고 목 없는건 2명 포인트 잘 아껴서 아 아 궁수가 좀 거슬리네 어쭈 구도가 안좋다 안보인다 나름 깜찍한데 도적이 템을 잘 맞춰서 나름 슬슬하거든요 도적인데도 아 자식 버릇없는 녀석이구만 얼음 통하냐 아 야 이거 좀 아니지 저거는 상도덕이 없네 게임이 이거 틀어막았길 목 없는거 좀 불편한데 눕혀 그렇지 가능 아 이거 안되네 아 도망가 아 빵 먹여 사과 먹여 아 뭐 먹을수 있는것도 없냐 전투를 위한 간편식인데 말이야 버프 별개로 이제 힐을 못주네요 아껴두고요 또 소환수로 싸우는거야 아 좀 혐의다 조롱 했고 하나 그렇지 어우 강력해 아주 싸움꾼은 멀어서 반응이 없네 어쭈 고렇게 나온다 실명같은거 안통하지 아 야 뭐 문방 좋다야 아 리그 딱 안죽을 법인데 빼죠 넉다운이고 넉다운 되네 무시해도 되겠다 이정도면 와 이거 참나 저거 저거 말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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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댄에 죽이자 죽이자 진성모독 안하고 찔러 그냥 와 뭐냐 쟤 저 강력함 넘겨 아 이거 아 이거 기술 써서 잡자 그냥 할 것도 없겠다 이거 볼을 보니까 여기까지만 해 더럽게 튼튼하네 참 더럽게 튼튼하네 진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됐고 꺼지라 그래 꺼져 엄마 어 그렇지 넘겨 넘겨 불러서 한꺼번에 회집어 놔야겠어 다 끌어서 주황에 모은 다음에 유성우와 전기의 환장 콜라보 플러스 얼음으로 이제 묶음 그렇지 문만 잘 돼 전사를 보내기 전에 아 야 뭐야 넘어졌어 전사 턴이 좀 아깝긴 하다 전사 턴이 좀 아깝긴 하다 전사는 아직 이제 시작인데 죽겠는데 일단 쏘고 그렇지 두명 죽었구요 넘기고 넣어 전기까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 죽었고 그렇지 얼음까지 갈 것도 없겠다 이 정도면 싸움꾼 죽여야겠다 아직 쌍버프에 넉다운 면역이야? 와 징헌거 요거 와 데미지 들어가는게 야 이게 데미지라고? 야 데미지라고 이게? 어썸하네 진짜 가능? 가능 몇마리 남았어? 두마리 불편한 애들만 남았네 아 독 언제 풀려 이거 쫙 풀어 그렇지 확실하게 보이죠? 둘 남았죠? 셋 남았네 얘도 죽여야 되네 죽여 그렇지 몸 잘 돼 못 건너오게 그게 역할이야 워메에 신속무도가 아직 남았고 경로 그냥 때리자 와 왜 이렇게 튼튼하냐 진짜 성당하네 벌레 가능? 쌉 쌉 가능 딱 구해 어그로 그리고 때릴거 같으니까 매우까지 걸어놔 아 그냥 두자 괜히 뭐 풀리면 어떻게 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얼려 필살 그렇지 달달한 데미지 걸을 수가 없지 죽었구요 확정인거 아니야 언제 죽을래요 그냥 죽여야겠다 그냥 딱 상관없을 것 같다 그렇지 넘어지면 두 배 데미지 아 위치가 너무 좀 그래 데미지 좀 봐라 신속무독이 얼마나 좋은지 느껴진다 누운 것만큼 들어갔네 찍어 그렇지 야 전사 너무 쎄서 크리티컬조차도 이제는 좀 구려보인다 아 대반장 파티 어딨어 모여 얘는 찰거 같고 내려가면서 얘가 문제네 가자 아 오늘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깔끔한데 좀 겸치도 빨아먹었고 쟤가 뭐라... 야 시체 왜 이렇게 많냐 레벨업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가 문제가 아니라 맵이... 아 이쪽 맞네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네 저 다리를 열어서 어떻게 여는 건지 별개고 이거니? 심플할 리가 없는데 숨겨놨지 아 쓰레기 게임 진짜 그만하자 그냥 건너가게 해줘 함정도 있으면서 왜 지랄이냐 이 게임은 이거 뭐 존나 마음에 안 든다 뭐야 저거 잡으면 열어주는게 정석 아니냐? 아... 심했네 진짜 게임 아... 아... 보자고 다리에 대한 거를 당연히 때려서 떠너뜨린다거나 뭐 그런건 안되겠지? 그리고 다음 길도 막혀있어 여기 지금 함정길이야 지금 함정존이야 가면은 아 너무나 싫은거 어... 죽음의 사원 아 도와줘 구글 나 이런거 일일이 풀고 싶지 않아 나 빨리 하고 싶어 전투하고 싶어 아 내가 들어오기 전에 있던 데가 손잡이가 따로 있다네요? 피라미도 들어가고 기묘한 해골을 클릭하면은 다리가 연결돼? 오케이 참 심했네 얘네 점점 이제 갈수록 저기 이거 구분하고 가라는거냐 이거? 보긴 봤는데 저걸 줄 몰랐지 선 넘네 얘네 자꾸 차 자꾸 선 너물라그런다 게임에 뭐야? 오비에서 된거지? 재접속 생방송 좀 봐야겠다 이러면 안돼요 됐네 가자 다 기면 해골 선이구나 다 기면 해골 선이구나 다 기면 해골 선이구나 아 개새끼 아 쟤는 왜 또 빠져있어 혼자서 찐따같이 다 기면 해골 선이구나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어 가자 아 얘가 빠진거구나 아 이거 죽을뻔했네 아 야 이리 안 와? 이 새끼가? 어? 오 됐다 아 미쳤냐고 아 아 무슨 늑대가 땅에서 나와요 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 갈수록 이제 갈수록 태산이네 쌍놈의 게임이 사역 걸고 약한거 소환 여기까지가 딱 맞는거 같다 아 지안이는 어차피 이제 글렀고 지안이가 약간 이제 속도가 돼야지 내가 좀 해먹을텐데 뭐 누구한테 쏜거냐 어 닉 보내면 되죠? 닉 보내면 되죠? 어 닉 보내면 되죠? 아 딱 역할이 있네 어 상태상을 거는거에 대한 역할들이 다 있네 오 야 의지능 역할요? 아 질병걸림은 좀 혐이다 질병걸림으로 인해서 쓸 수 없다거나 그러진 않네 빚어야지 그러면 뭐야 얼음 면역이야? 아 그랬구나 몰랐지 가자 얼려놨으면 됐어 얼지도 않았구나 쯔 넘어지는거 넘어질거 아냐 아이 넘어뜨리라구요 병신게임아 그렇지 그렇지 넘겨 치력 아직 버틀만 하죠? 그만 이제 불은 통한다는거고 여기다 쏘자 아프지요 놈아 어? 전사야 아 전사야 걔는 그정도로 누울 놈이 아니라 이말이야 언제 일어났냐? 어이구 잘피한다 야 무적? 보장났는데 하나 죽은거 아니지 뭐 행동이 밀린건가 어 축발 턴인데 아 축발이 지금 그거구나 아 얘까지도 무적이 아니고 얘가 얘 아 몰라 전기 대환장쇼 각 보내주자 하나 필살 어쭈 천천해 기절했다 아아 야 버프 걸려있는데 얘는 기절 면역이니까 상관없을거 같고 어디 갈 수 있을지가 그게 문제다야 어어 좋아 무적이면 벌레 먹으면 안걸리나? 좋았고 내 비수를 꽂아 넣어 어 기절 걸리는 애가 몸빵 다 해줄거야 어쭈? 야 너 무적 그냥 유지되는거야? 사쿨새끼네 얘 와아 아픈데 아 야 그만 때려 미친놈아 정신 안차리네 얘 아직 한턴 남았네 퍼프 걸지 뭐 퍼프 걸고 얼리는건 통하냐? 어 아 순갈이동하면 되긴하는데 일단 얼려봐 궁금해 아 무적이면 얼리는것도 안통하는구나 어 꺼지세요 절로 어디서 숟가락을 얹어 뭐냐 저기 보여줘라 아 미친게이머 야 그걸 반응한다고? 아 내 후공으로 깔끔하게 제거해줄라 그랬는데 안되겠구만 안구 적출 클났다 아 관방직의 마리야 내것이 되라 그렇지 어쭈 기절하자 정상이지 정상이지 7번 같이 때려버려 별로 저 녀석이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 야 진짜 세다 둘 다 기절하셨어요 저긴 안될 것 같고 일로 가서 얘부터 제거하자 전기바닥을 그냥 올라가 함정있죠? 함정이 있는걸 떠서 함정이 반응을 했네 딱히 할거 없는데? 가면 너 전기 걸릴거 아니야 오랜만에 사용하자 어어 나쁘지 않아? 어쭈 어쭈 어 때릴 기술이 좀 없긴 하다 기절 어 쟤도 문제네 아이씨 무적같은거 쓰는거 아니야? 아 기절했죠? 아 이거 안되는데? 그치그치 야 기절이 너무 약 야게 전사였으면은 이미 잡았는데 전사였으면은 이미 잡았는데 가능? 아이씨 가면 안되는데? 가면 그냥 나도 전기걸리는데? 가능? 가능 안되드 심판자 소환 기절이 기절있으니까 그냥 내비 두자 사이클론 쓰지 말자 기절이 넘겨 어우 좋아 딱 예쁘게 들어갔구만 오쭈 죽빨이면 안되도 반적이네 그렇지 깔끔 흑 뇌절로 왔네 저 자식 저거 불탄 그렇지 조금 거지같네요 당연히 안통하겠지만 한번 질러보자 아 정해야.. 정해야겠는데 어디로 갈지? 어 너무 멀어 어 저긴 너무 멀다 근데 이거는 발길로 가야될거 같은데 안되던데 이거 아이 와봐 가있으면은 풀리지 않을까? 저거를 놔야되는데 녹취는 터지지 비를 내리고 놀수도 없고 아 그 발길 기술로 넘어가면 되는데 얘가 이게 버그 걸려가지고 발길 기술로 습득이 안되서 그게 문제네 왜 그렇게 될까? 버그 맞는거지? 미스터 에그 그런거 아니지? 와봐 한번 던져보긴 하자 내 생각에 저거 반응없고 없어 아니요요 통으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는데 비난 좀 내려볼까? 비 내린다고 의미가 있을만한 구간이 아니지? 어 저 끝도 있고 저 끝이 막혀있는건지 모르겠다 막혀있는거지 나무이 여기까지인데 일로가서 이걸 여는게 그거네 아 어떡하냐 저 용암은 화염내성도 안통하는데 용암이 화염내성이 일리가 없지 죽인다음 순간이동절려? 저 범위까지 닿나? 해보자 잘했어 조금 멀다 아... 아 이거 실화야? 이러면 못해 못살려 아 저기 저기 연기가 뜨는구나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일로와봐 연기 자체는 약간 연기 사라졌네? 아 죽어서 연기가 떴던거구나 너가 살려봐 아 이거 들고 끼니까 일로 살리고 야 안보여 저희가 여기서? 여기서 이게 안보여? 아 여기 연기가 있구나 아 그렇네 마침 에러 다행이네 마침 에러 다행이네 와 연기까지 이게 돼있네 처리가 뭐야 이거 살리는건 맞는거 같다 꼴을 보니까 그냥 맞네 야 범위가 이렇게 길었구나 야 범위가 이렇게 길었구나 야 범위가 이렇게 길었구나 아 됐어 필요없어 그 딴거 아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야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해놓은거냐 아무것도 없잖아 아 길이 있네 여기는 끝이 보이지도 않아 여긴 약간 제한된 길인것 같아 저희가 진짜 길이고 진통이고 저희가 어 그렇네 아 왜이러냐고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동기를 데뷔러 자 건너가자 뭐하냐? 풀필 완전 채워서 가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길이 좀 난해하죠 일단 가봐 막혔구요 쓰레기 게임인가 이거 야 고정도에 걸리면 안 돼요 아 진짜 실망이네 와 이거 뭐냐? 길은 왜 이렇게 많냐? 불안하게 살 줄 몰랐어 민내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가자 물법이 물법의 시대가 왔다 불이 나올 범위를 넘었다 이 말이야 지속 아 일단 건너가 일단 건너가 일단 건너와 그렇지 아 씨 비 자체가 시간 제한이 있구나 살았으면 됐어 살았으면 만족해 갔다 가자고 아 이러지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조금 화나네요 여기 길인가? 길인가? 너무 길 같은데? 양쪽 둘 다 길인가 봐 둘 다 같이 뭐 나중에 이어져 있겠지 끝으로 가면은 여기 리언드락 사무실일 것 같은데 일단 간다 생각해 연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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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아 어 근데 검증이 안 된다 얘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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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걸 잡동사님은 봐라 쓰레기녀석 돈 내놔 브라커스 렉스는 폐위됐어 그가, 제 인식을 잘해 조절한다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행동이 아마 그가 일을 하는 것 같죠? 그것은 제 인생의 인생을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그 자체가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 같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브라카스는 그의 혐의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 사업을 주신 것입니다. 아, 원래 그랬었지? 근데 내가 여기 가는 법을 몰라서 걸렸었구나 아, 왜그래? 아, 왜그래? 됐고 진짜 없는 거지, 너는 이제 난 도움될만한 게 기껏해 이거네 필요없어 솔직히 저거 어디다 쓸거야 저거를 술산을, 술산을 주면 몰라 차라리 가자 다시 디지몬 소울체이서 해주세요라고요? 끝났어요 이거는 할 게 없습니다 아, 웨이가 있구나 올 저쪽 왜 타고 가도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뭐 다야 이게? 아, 여기서 목소리를 제작하는 건가 보다 연금술사한테 어 저기로 그냥 가는 거고 어, 가서 가자 그럼 어디야 죽음에 연금, 연금술 아, 맞아 저기 웨이가 없었지? 그럼 여기서 가야되네 그냥? 와, 이거 헤린데? 어, 여기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 보다 여기 웨이가 있고 여기 웨이가 없었으니까 와, 이거 좀 헤린데? 많이 헤린데? 대화 좀 해보자 죽음이 없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주 새로운 소식으로 아, 알케미스트 왜 아, 이 날은 당연히 아마 너는 가능하다고 당연히 가능하다고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아니면 아마 당신의 모습을 일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아, 번거롭게 됐네 이거 근데 가자 그러면은 길이 아닌 건 맞는데 함정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밟고 온 함정들이 지뢰 형식이었나? 그래서 처분을 좀 해야겠구만 이놈의 함정은 계속 있네 진짜 따라와라 이놈의 함정은 계속 있네 진짜 용암 지대 문젠데 저거 용암 지대 문젠데 저거 로봇이가 안 깨졌어 여기 깨는 거 있나? 쟤는 뭐 저 로봇은 무적이야? 힐 있네 여기에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함정 반응 안 하네? 확실하게 이 게임은 위치를 딱 잡아서 눌러보지 않으면 반응이 안 되니까 이쪽 그거 안에 있겠지 뭐 와 신성한 아물렛이다 대박 어디 보자 폭발의봐 ㅌㅌ 공기차 이렇게 아 이것도 함정 해제가 돼? 절입하는 유점도 어 진짜 아주 나 능욕을 하는구나 능욕을 해 아주 시스템으로다가 누구 무덤이야 카산드라벼야? 대박이잖아 부셔버리면 돼 그냥? 진짜 이거 부시면 되나봐 와 진짜네? 대박이다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여기 이제 근원 왕의 열쇠도 얻었고 아 근원 왕의 열쇠가 그건가보다 렉스 상자 여는게 2 열쇠인가 보네 계속 못 열었던거 대박이네 삽까지 놔뒀어 혹시 못할까봐 야 대박이네 게임 이걸로 이제 카산드라도 죽일 수 있고 브라쿠스 렉스 상자도 열 수 있고 야 묵힌 걔 고통 받았던거 싹 내려가네 이거 아 이거 뭐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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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 도착 이거 깨고 가자 목소리 깨고 그럼 이거 목소리 죽음의 상황에서 무조건 해야되는거네 여 중요한 것들은 메인은 아니어도 카산드라 죽이고 하면은 다 주겠지 뭐 아이템이랑 좋아 대박이야 닫아버리자 거슬린다 창이 왜이렇게 많이 떴어 아 이러지 말자 졸라 귀찮게 하네 진짜 게임 모여 힐 받어 아 미쳤냐고 오오오 아 미쳤네 진짜 나는 길이 두개고 다 이어질줄 알았는데 어어어어어어어 빨리가 빨리가 율건어가 빨리와 빨리와 좀 양아치야 게임이 울프로그로 조금씩 가던가 아니면 아예 물 뿌려놔야겠어 비 뿌리고 울프로그로 가자 안전해 안전을 더해서 비 뿌리고 울프로그 너무하네 어 뭐야 아 여기가 그건가 보다 울프로그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와 이게 여기가 이제 끝이구나 여기가 이렇게 해서 더 있으면 안 되지 할 것도 없는데 폭풍기술책도 있네요 읽어 아 이딴 거 말고요 야 이 목소리 찾아야지 아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관계 없는 건가 여기는? 아 이말의 노트였나? 이말의 노트 어딨어 노트 가진 놈 누구야? 너냐? 이말의 노트 이말 소리나무 병에 담긴 목소리 병에 담긴 목소리가 있으면 되네 병단목 병에 담긴 목소리가 어느 건데 티가 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병에 담긴 목소리가 듣거나 찾아보자 디비니티 병에 담긴 목소리 목소리 아 연금술 연구실에서 얻을 수 있어? 여기가 아니야? 아 이따 세이브 하고 가자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러면? 괜히 왔잖아 아 물론 카산드라 시체를 파밍했으니까 괜히 온 건 아닌데 여기에 있다고? 아 여깄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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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나? 레용이? 이말 이말아 어 먹는 법이 안 나오는데? 그냥 그냥 먹이면 되냐? 이렇게 외기는 거냐? 이렇게 외기는 거냐? 대화해보자 아 대화가 뜨네 도전과의 달성 드디어 밝혀지는 대머리의 목소리 아 드디어 저한테 주인님이래 헉하핳하 β 근데 그 됐을 때 어어 왈려 왈려왈려왈려 근데 이거 니가 먹어서 이제 없어진 거야? 나 동물들, 사슴도 목소리로 줘야 되는데 저먹고 그냥 Vall털기 다 집어넣어버렸네 라고 till 거야? 가슴들 하나 잡으러 가자 게임 미묘하죠 모쩌라고 근데 이게 댕글 시간의 끝 한번 들렸다가 음 갈 필요는 없으면 일단 들려 아이템 보충 좀 하자 아루 없냐? 아루가 없으면 보충이 안되는구나 됐다 그럼 내가 아루 구해주겠어 물론 너가 이제 고양이가 아니게 되긴 했지만 그럼 별개로 구해주겠어 아냐 렉스 먼저 갔다 오자 교회 가서 야 교회 얼마만에 가는 거야? 오래된 교회죠? 오래된 교회 지하로 가서 브라코스 렉스 있던데 그 이블린 스승 이름 뭐였죠? 그 녀석 있는대로 근원왕 열쇠 렉스가 너무 일찍 죽었어 전투력도 약했고 심지어 부하까지 대동하고 싸웠는데 걔는 다른 애들은 그 뭐지? 사계절의 왕이었나? 이상한 얼음덩어리 걔는 그런 거 없어 뭐야 말 많아졌네 네 전목 가자 가자 기대된다 이렇게 늦게 주다니 초반에 비교적 초반 보스였는데 텔리론이었구나 리론이 뭐 줄 거 없니? 시체들 아직도 남아있네 빨리 와봐 이거지 근원왕의 개척 이걸 이렇게 나중에 먹는다니 난 어떻게 먹는지도 몰랐는데 난 도중에 놓친 줄 알았어 그래서 포기했는데 장난하냐? 어이거 없네 뭐야 이게 다야? 아 뭐야 왜 졌다 놓은 거야 그러면은 나 뭐 중요한 거라 주는 줄 알았지 그냥 저 레벨 구간 아이템이잖아 아 네 레벨 구간도 아니고 아 황당하네 지팡이 때리기가 기본 딜보다 약하다는 게 좀 신기하다 지팡이는 그냥 쏘는 게 센 거랬네 찌르는 것도 같은 뇌 인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아 이거는 팔지 말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자 위에서부터 보죠. 필요 없죠. 애초에 그냥 안쓰니까 필요가 없죠. 건강의 통찰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완대 우선권이라고? 가져가야 되네 이거. 침묵 면적도 있네. 좋지. 보디빌딩의 테네브리움 저항. 일단 내버려 둬. 민첩의 생명력. 애매한데? 내놔봐. 주더러 전사 줘야지. 저러면은. 옮겨. 이건 너가 써야겠다. 이제 또 한 번 쉬고 있어야겠다. 비운언. 그는 도쿄가 말했을 때. 마라. 내 소원. 내가 내가 도망가고 싶어. 아냐아냐아냐 이걸 내가 갖고 음 너는 솔직히 할게 있잖아 아 괜찮은 로브인데 필요가 없네 지금은 쓰레기통이야 우선거 3 전란발이 면역 아 괜찮은건데? 어 이건 더 좋다 어딨냐? 똑같네 어 야 허리띠 너무 좀 웃기고 있었구나 너는 면역을 멈출 수 있잖아 너는 면역을 멈출 수 있잖아 이게 먹힐 애가 없는데? 속도가 붙어있는데 저항도 괜찮지 팔자 한손도 그냥 팔자 쓸 일 없을 것 같다 너는 면역을 멈출 수 있잖아 항상 고마워 어디에 하고 있었구나 이거 돈 많이 준다? 씨 좋은 무기 없나요? 아 쓰레기만 있어 이 새끼 이거 도움이 안 돼요 아이씨 바다가 쓰레기 녀석 신성한 필요 없어 태니브리움 좀 찍어야 되나? 강화가 되길 갚아 신성한거 있다 대박 통차 필요 없는데? 이동력 주네 이건 오히려 접촉시 화상이 된다 공포 면역 아 좋긴 한데 좀 애매하다 아 어 이거 뭐야 턴당 액션 포인트 추가 원래 있네 아 필요 없어 아 지금 장비가 좋아서 딱히 볼 것도 없네 신성한 장비가 나오는 거는 약간 희소식이긴 한데 아 쇠네랑 대장장 꺼져 아이 다야? 실망이야? 빨리 죽이러 가자 리치 리치는 저승이여 이제 맵도 거의 다 돌았어 이제 안 돈 데가 없어 끝날 거 같은데? 아 저기서 이제 목소리 했지 여기지 보자마자 한 대 세리고 시작한다 리치니까 낸 게 안 통할 거 아니야 화염 때려야지 그럼 정확한 데다가 꼭꼭 그 다음 죽이는 걸로 아 이거 피 땜에 애프카네 아 죽을.. 죽을 차례야? 아 뭐하구 자빠진 거냐 아 죽을.. 죽을 차례야? 아루 왜 혼자서 신성무독해? 정신 나갔어? 뭐하고 자빠진거냐 얘는 짜져있어 그냥 뭐하는거야 버프를 나한테 주던가 야 아루 센데 아주 혼자 지랄났는데 쌓인게 많았나봐 엄청 많이 걸어 이런걸 보고 허공에 삽질이라고 하죠 그만해라 아루야 보기 귀찮다 커터풀인가봐 침묵 아아 저런 기능이구나 어쭈오오 어그로오 아 좀 위험한데 서약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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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오 아 아 아루 아 아 여기가 딱히 할게 없네 치우자 카산드라야 면역이네? 아 얘 그냥 거의 다 면역일 것 같은데? 그리고 때린 사람이 저주가 걸렸어 센, 센놈이다 얘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센 편인 것 같다 레벨 차이가 나니까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몸이나 돼 그냥 좀비들은 그냥 몸빵룡이야 어 딜 세다? 어? 어 제발 제발 아아 반피 한 방에 상도덕 없는 것 봐 AP만 모으면 돼 아직 세 턴이라서 좀 불안하다 전사기통으로 짜잘한 것부터 제거해주고 바로 할 거 없어서 치죠? 어 소환객이 역시 있네요 AP 8이나 먹었죠? AP 8을 쓰고 냉기 공격까지? 최법이구만 쟤부터 해쳐야겠다 카산드라 먼저 보낼까? 카산드라 왠지 납법 있을 것 같아 쟤는 왠지 버틸 것 같아 넉다운 면역 어 하나 보냈고 어 이거 시간 지나면 계속 소생시키는 건가 본데? 됐어 리그를 했었고 똑똑하게 보내라 아루 안 줄게 유성호 유성호 야 카산드라 이렇게 잘 버텨? 냉기 통하니? 어 통한다 괜찮지? 아루 얼었으면 됐어 충분해 아루 아루 쫄았죠 지금? 지금 뭐지? 덤비면 안 되는 건가? 쫄았지 지금? 당연하지 저걸 봤는데 저 데미지를 봤는데 숨이 멎는 게 당연하지 전사 졸라 강함? 전사 또라이야 개쎄 진짜 미쳤어 선 넘어 진짜 보내줘라 얼어있을 때 패서 저승으로 보내줘라 전기만 써도 끝나겠다 근데 색깔이 전기가 왠지 딱히 뭐 그렇게 면역이 좋고 그런 것도 아니야 보면은 달인마법 3개 꽂으면은 다 저세상이야 기절에 면역이 있구나 기절에 세네 수체 하나에 제거? 보내줘라 95%나 되네 저주 걸려서 아 저주 걸려서 떨어지는 거구나 어그로 조롱 됐고요 아 선 넘는다 소환하지 말아라 다행히도 어 그게 괜찮지 나름 전사로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한방에 보낼 거 같은데 헉 타전 나왔어 볼트 시체 타전 어 센놈들 나오네 막 이제 아 나 필살기 없는데 이제 걸어가 죽여야돼 가산들아 어 넘어지네 얘 아 진작에 죽일걸 아 나 면역인 줄 알았지 죽었다 야 이거 어? 버텨? 찍어 야 12800 와 받을만 하네 이거 쟤 왜 쳐맞았냐 같은 편이야 쟤 아루는 고로코로 있을 거야? 관을 먹는 게이물 관을 먹는 게이물 아 우리 자꾸 한손 무기만 전설 주냐고 쓰레기 게임이네 버블이 열쇠까지 나왔다 널 열어줄지 말지는 내 선택사항이야 아 와 한손 테네브리움 무기야 데미지 괜찮아 아 방패에다 우선권까지 이거 한손 전사였으면 대박인데 이 새끼 왜 갑자기 화났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날 싫어하지 않는군 말은 그렇게 해도 몸은 솔직하잖아 45초 치밀도 1도 안 떨어짐 행보 있네 감속 면역 좋다 야 괜찮하지 와 속도 2 2 애매하네 행운의 부적이 어느 정도 효과를 주는지 봐야겠어 공격등급 상승이야? 공격등급 상승이야? 필요없어 어 상태 이상 걸고 때릴거야 무성권이 낫겠는데 이거 진짜로? 어 필요가 없네 아 좋은거 나오긴 했는데 아야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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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손 닫기 싫어서 바닥에 던져버렸어 돈 좀 봐 아 이게 낫죠 속도도 있고 번지 놓아요 됐다 이 정도면 거래하면 될 것 같다 야 꺼내줄게 나와 고맙지? 어 저 새끼가? 아 나 근데 야 스타스톤이 하나도 없어 스타스톤 먹으러 온 건데 아 뭐야 이미 아루는 끝났구나 쌍둥이 던져를 안했네 쌍둥이 던젼 한번 해보자 쌍둥이 던젼 한번 해보자 쌍둥이 던전 쌍둥이 던전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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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것 같은데 쌍둥이 던젼이라고? 아 나 한 것 같은데 됐고 가자 씨앗을 모디였지 비교적 초반에 갔던 데네 야 이거 묵은 데에 쑥 내려간다 진짜 다 클리어한다 나루 여기서 놀던 애였는데 내가 휴먼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지 미기한 고양이에서 휴먼으로 변신시켜줬구만 지금 통 챙겨라 풍리 게이트를 위해서 차는 게 체력비레인가? 그런가 본데 괜찮네 그러면은 백종도 차는 거네 쟤는 전사는 야 어디였지? 아 여기였나? 전에 갔던 비 오는 데 맞았어 어 여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이거래요 상두기 던전이 어딜 봐서 상두기 던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봐 이렇게 초반 캐스트인데 내가 아직도 안 한 거야? 야 지금 스펙이면 여기있는 애들 뭐가 나오던 그냥 다 갈아 마시겠는데? 아 이거 상두기 던전이야? 뭐 써보면 알겠지 뭐 여기다 써야되나? 잠깐만요 여기저ẻ 이걸 보고 어.. 잠깐만요 물, 대지, 대기, 화염 이걸 본 다음에 건너가서 다른 곳에 가서 이 순서를 기억하고 있다가 적용을 시키면 된대요 볼 때도 있네 게임 여기래 내가 어지간히 귀찮다고 다 안갔나보다 저런 곳이 복잡하긴 하지 아아 여기 순서대로 누른건가봐 그렇네 해보자 어느게 물이고 어느게 덱이야? 이게 물이야 이게 물이야 이게 물인거 같은데 이게 대기구나 어 물 대지 대기 화염 잠깐만 이거 순서대로 하는건가? 잠시만 대지 물 대기 화염 대지 물 대기 대기 했잖아 이게 아니야? 어? 피라미드 하나를 내려놓고 밑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전에 읽은 암호 물, 대지, 공기, 화염순으로 아래에 랩을 누릅니다 누르노 암호를 읽으면은 암호가 바뀌어있다고? 아 그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눌러보라는 거 아니야? 물, 대지, 대기, 화염 물 아 씨 되게 비찬네 입구에다 피라미드를 넣어야 된다는데 잠깐만 이걸 로드해서 여기다 피라미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물, 대지, 대기, 화염 물, 대지, 대기, 화염 일단 한번 쳐보자 물 대지 대기 물, 대기, 화염 물, 대기, 화염 물, 대기, 화염 여기다 피라미드를 두면 된다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왜 안 와 내려가서 대기, 물, 대기, 화염 이렇게 대기, 물, 대기, 화염 다 읽은 아무데로만 누르래 이게 물이 맞긴 한 거지? 물 대지 대기 허염 누르면 그럼 이제 암호가 바뀌어 있대 바뀐 거야? 다시 돌아가래 그러면은 된대 뭐야? 이전에 갔던 거로 다시 가래 흡수 흡수 어? 생겨있어 진짜 어? 주인공 얼굴인데? 신비한 적 뭐 어쩌라고 죽이자 죽여 어쭈? 자 순탄하자 얘 엄청 대성이 높은 거야 뭐야 어쭈 아 뭐야 얘 왜 이래 전름밭에서 열고 못하지 어 비 내리네 아 와홉전사야? 비 내리고 얼리는 것까지 하고 또 된다고? 전름밭인데? 턴시장 능력이라 그런가 보다 아 전기 뭐 아 이렇게 하고 전기 쓰는 능력인가 보다 필살기 필살기 얘가 이제 사각핀논들을 주고 이거를 받고 진행을 하면 된대요 이거를 갖고 어우 무슨 무슨 상태도 이상한데 이거 암호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라고 돼있는데 이거 입력하라는 거지? 입력하는 여기가 아니라 내려가는 게 있는데 게임 참 저거는 좀 오바다 어 저거는 뭐 표시가 안 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 기분 나쁘네 저런 걸 만들었다는 게 기분 나쁘네 스타 쏜 내놔 뭐야 못 가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반대쪽으로 가서 펜너들 올리고 오래요 어 이렇게 하고 반대쪽에 있었잖아요 아 비누보나 기억 안 나는데 아 여기다가 하래 여기 써있는 거 써있는 걸로 하자 물 대지 공기 화염 물 대지 공기 화염 여기다 피라미드 하나 두고 가야되나? 안 둬도 되겠지 뭐 저렇게 해놓으면 된답니다 된다겠죠 뭐 신비한 적 세네 근데 신기하네 어 내 레벨이 있는데 솔직히 한 방에 죽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버틸 정도면 되게 센가 본데 원래는 어 적 있나 봐 음 없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돼지 물 대기 화염 야 이거는 언제 봐도 불편하겄다 이 능력 자체가 야 이거 많이 불편한데 된거야? 된거야? 어 여기 있다 진짜 생겼다 스칼렛 있어 역다운 실패 아 궁금하니까 그냥 때리기만 하자 아 딸피 남았어 뭐 할거야? 아 화염 아 얜 화공이구나 쟤는 전기였고 죽이자 빨리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대상 안 돼? 아 막혔어? 죽었구요 둥근 펜던트 나오네 일찌 달성 이런게 있었구만 독구름 폭탄 아 폭탄을 왜 니가 가져가냐 아 됐어 가져가 된거야 이제? 맵 이동하니까 맵 이동하면 피라미도는 돌려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뭐야? 아 여기 맞네 이제 둔걸 두면 된다 저거 이제 길이 열리는거다 야 이런 귀찮은걸 갖다놓으니까 내가 안했지 도전과제 달성 어 클리어 됐네? 보물로 이끌어줬다 보물 필요 없는데 이제 와서 아니 아니 그래 이건 좋다 왜냐면 이제 뭐 다 했는데 뭘 보물이 뭐가 필요해 여긴 이제 내가 올 동네가 아닌데 황금 같은거 주는건 좋네 어 왜 여기도 있냐? 여기도 있네 괜찮네 뭐 주니까 좋은거지 뭐 좋은거는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어 그럼 뭐 여긴 클리어가 됐고 퀘스트가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아 루비와 대화를 해서 어, 루비와 대화를 하면 된다. 마을로가 실버글렌으로 가서 실버글렌 맞지? 어, 로렌스 아무소 얘기 나오는 거니까 맞네 2050원 주면 된대요. 출신 뭐 까질 거 루비 어딨어 아, 스타트폰 줄 거 같진 않은데? 감이 안 왔는데, 어떻게 누가 준다는 거냐? 이상한데, 조우 어, 선생님 잡키야 지금 다 어, 뭐 있는 거 자체가 이제 신기하긴 한데 굳이 안 해도 됐던 거잖아, 상둥이 선정 같은 것도 붉은 머리에 여자가 있고, 루비라는 여자가 있다 이게 붉은색이야? 가자 직설적 직설적 벤스야 아직도 바닥에 자니? 가면은, 3시 방향으로 가면은 여기였나? 가면 되나봐? 가면 되나봐? 너 헌불이구나? 아직 안 끝났네? 기다리면 오겠지 뭐 기다리자 아, 이렇게 보니까 다 보인다 어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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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너무 느리다 이 말이야 2,000원이나 받아먹고 누가 이거 떠드냐 좀 더 도우라고 지, 죽여버릴까? 지, 죽여버릴까? 오오오오오, 나머지 뭐 어쩌라고? 오오오오오오, 완료? 사랑스러운 고양이 아 나 이거 아이템 버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깬 것 같은데 어 이거 거문만에서 거미 잡는 게스트 아니야 기억나 샘의 목걸이 줬어 나 꺼져 양인간의 전설 이게 좀 덩어리일 것 같은데 양인간의 전설 해보자 샘의 목걸이 거슬리는데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란스러운 고개가 안 깨졌단 말이야? 왜 이렇게 큰 고개가 있는지? 왜 이렇게 큰 고개가 있는지? 샘의 목걸이 줬을텐데 클리어 됐을텐데 여기 있을텐데 캐스트가 아 졸라 시끄럽네 캐스트가 대체 얼마나 많은 거냐 초반 캐스트인데 어 이거 사후색으로 떠났어 또 뭐 어쩌라고 아 갔다 와야 되나보다 시아씨 거음만 아니고 내가 가져가서 옮겼겠지 아 혹시 거음만 맞나? 내가 두고 왔나? 샘의 목걸이? 이거 뭐야 씨바 이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이씨 싫다 좀 어디까지 가야되는데 저까지 내려가야돼? 일단 갔다오자 여기를 먼저 그럼 저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야 반대야 정반대야 웅작이었나? 여기다 분명히 정산 해줬는데 이 새끼들 이거 처음 여기 나왔던 데 되게 셌었는데 지금은 뭐 고데기지 뭐 빨리 가라 얘들아 빨리 가라아 버리고 왔나봐 목걸이를 어 여깄네 세임목걸이 고양이한테 주는 건가봐 고양이가 어딨는데 아니 아니 고향이 어딨는데 아니 아니 고향이 어딨는데 아니 아니 고향이 어딨냐고 아니 알겠는데 고향이 어딨냐고 아 혹시 아루가 고향인가? 야 아루 내가 인간으로 바꿨는데 야 망했잖아 그러면은 에이 설마 아루 어딨어 아루 한 번 쳐맞았더니 여기서 살려나본데 야 잘못했어 아루 아루 삐져서 다른 데 갔는데 아루 어디 갔냐 자단 말이야 소우스 헌터 잔달러 행방이나 좀 얘기해보자 잔달러 행방이나 좀 얘기해보자 자단 말이야 너 더 스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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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미션을 어떻게 해야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너의 미션을 잘 알게 너의 스타르 스타르 오우씨 마클났네 셰시 북쪽 추진문 사라졌어 개 개 아 근데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아닐 것 같은데 아루는 아무리 생각해도 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데 찾아보자 좀 사랑스러운 고양이 어 고양이 어딨는데 고양이 위치가 안나오는데 고양이 위치가 안나오는데 잠깐만요 고양이가 안나오는데 조그 cambio 고양이가 완료된 다는데 키티 Europa의 사랑 은 법 무엇보다 bubbly 아화로 어디 갔냐 아예 없네 이 새끼 바꿔 안다니사 estim Covid 키티가 어딨는데 그래서 야 그냥 키티 키티 찾아야지 어 어쩌라고 키티 목걸이를 소리를 아 아 여간에 있어 여간에 고양이 키웠었어? 나 기억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여기 여간 간지 꽤 됐다 내 처음 시작점이 여기였는데 빨리 가 그래 내 저 목걸이를 보고 어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하고 버리고 왔었어 그래서 지금 기억나고 있는 건데 개떡 같네 빨리 지나갑니다 키티의 사랑 너 키티니? 고양이야? 너니? 어? 얘인가 봐 아 여간 주인한테 말해보자 여간 주인 야 오랜만이다 야 어 잠깐만 아 가라앉지 않은 샘과 맥심의 대화를 보라고? 맥심이란 애가 있어 어딨어? 어딨어? 쟨 이름이 시민이야 김시민씨 어딨어 맥심 이리 녹화 한번 끊고 가죠 냥냥